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경기도의 업무출 및 공개자료를 접한 많은 시민들은 저마다 어떻게 돈을 빼먹었는가에 대한 견해를 저마다의 관점으로 그렇게 제시합니다. 이 내용은 김혜경씨, 이재명 후보의 아내 되는 김혜경씨가 불법카드를 사용한 초기에 나왔던 11만 8천원짜리 소고기카드 바꾸치게 사용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비서실이나 도지사용이 아니고 바로 기획담당관씨를 사용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돈 빼먹기가 경기도 내에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았냐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도표의 백년축산이라는 회사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로 4번길에 있는 가게입니다. 장성숙님이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경기도청은 수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성남까지 와서 고기를 산 것부터가 이상합니다. 도청이 수원에 있는데 굳이 성남까지 소고기를 사러 가는 이유는 뭡니까? 단골집일까요? 이렇게 장성숙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이창원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뻔한 수작을 신고하지 않고 눈을 감아줄 수 있는 단골 가게 주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리제리님입니다. 수원에서 출발해서 성남의 백년축산이라는 가게에서 고기를 사서 성남자택으로 배달을 했는데 공굴기도 바로 그날이 이재명 후보가 자가격리 중인 날이었습니다. 도정관계자 4명과 업무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걸린 겁니다. 업무협의비를 4명과 회의를 했고 그게 바로 소고기가 걸려던 겁니다. 거짓말 한 거죠. 공금을 이용한 바로 현장이 포착된 겁니다. 시민 양기성님입니다. 민선 최악의 탐관오리 사례입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으로 봅니다. 행정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진창이면 이런 일을 버젓이 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이 생깁니다. 아마 양기성님처럼 어떻게 그렇게 피처럼 벌어들인 돈을 세금으로 거둬들여가지고 자기 그냥 사적인 돈처럼 저렇게 유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자체에 대한 신뢰를 이번에 상실해 보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보면 권력이라는 것이 항상 민을 수탈하는 대상으로 삼았지 봉사하거나 위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에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이제 수탈이나 약탈이라는 것이 더욱더 성행해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들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참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죠. 최 아멜리안입니다. 샌드위치 30분이라는 것은 이런 추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침으로 샌드위치를 좋아한다 어쩌고 한 걸로 봐서 일단 예산과 내부 기한문으로 가짜 회의 공문을 작성하고 미리 얘기해 놓은 샌드위치 집에서 카드로 한꺼번에 30개를 미리 그어놓는 겁니다. 공문에 따른 날짜 회의 인원이 다 충족되고 그어놓은 가격 안에서 필요할 때마다 샌드위치를 찾아 먹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이런 식으로 달아놓고 조금씩 찾아 먹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또 최 아멜리안님은 한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4명 이상 모이면 안 되니 인원은 안정하게 4명으로 다 정해서 지출을 한 겁니다. 공무원 업무 추진비 인당 상한액 3만 원을 넘으면 안 되니까 3 곱하기 4 그러니까 12만 원이 되는 건데 좀 팽스럽게 기관장 업무 추진비도 연간 수천만 원이 배정될 텐데 국회의회 관련해서 업무 추진비를 제일 많이 활당된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비로 소고기의 초밥에 샌드위치를 먹은 사례에 속합니다. 업무를 상당히 잘 아시는 분이네 최 아멜리안님이 한순실님은 전체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때 이미 경기도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를 할 줄 알았는데 안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니 조님은 업무 추진비, 복리 후생비, 체력 단련비 등등 빼먹을 수 있는 항목은 무궁무진합니다. 빼먹을 수 있는 항목이 무궁무진하다는 이야기죠. 장성숙님은 완전 도사들입니다. 입만 열면 세상에 가장 청렴한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더니 실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군요. 김남심님은 인생이 추잡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골리님은 골고루 해 드셨습니다. 경기도민 혈세로 국비를 받으니까 국민의 혈세로 두루두루 다 잘 해먹었습니다. 정승혜님은 경기도는 이제 보니까 이재명 공화국이었습니다. 세금 도둑질로 생결을 이어가는 도둑이 버글버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사건을 보면서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어떻게 공직자들이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아무 제어되지 않고 바로 유력 대선후보가 돼가지고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근접거리에 접근해 있을까 저 사람 밑에서 5년 10년을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되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엉망진창 대한민국입니다. 어쨌든 이거를 정상국가로 되돌려야 되는데 정상국가로 되돌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이 사전투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일투표 반드시 하시고 당일투표장에 가시면 세로로 한 번 가로로 네 번 정도 잘 접어서 투표지 분류기 사용하지 않고 자동으로 수개표할 수 있도록 적은 다음에 잘 펴서 마지막에 도장을 잘 찍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표를 도둑질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지금 이 시민이 2022년도 21세기하고도 22년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 선거 도둑질을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아주 딱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